다름 오는 사람 한 명이 커다라. 다름 오는 사람 한 명이 커다라. 네 그럼요. 그럼 나 여기 이리로 갈래. 야 여기 왜 이렇게 하지. 그게 아니라 종국이 5년 만에. 야 무서워. 아 무서워. 너무 무서웠어. 게리야 너 저기 용인 가라. 자 그러면 게리씨는 용인 현미도유솥 된장 비빔밥으로 하셨고. 자 4분 가위바위바. 자 우리요. 자 가위바위바. 가위바위바. 이기고 놀라는 표정 봤어. 아니 저 진짜 이거 끊겼어요. 그래. 은효가 돈가스 먹자. 네? 아 이걸 먹고 싶긴 한데. 야 이거 와 이거 와. 야 니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와. 야 일로 와 일로 와. 아니 나 어떻게 와. 아니 내가. 아니 그게 아니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저러 가. 아 너 눈치 없네. 아니 저도 눈치 있는데. 야 그냥 혼자 먹는. 야 지효아 같이 가면 안되냐. 아 저 지효 데려가면 안되냐. 이빠랑 같이 먹을게요. 아 이것들 뭐하는거야 지금. 아 혼자 먹을게요. 제가 이거 두개 중에 계속 골랐는데. 그래 그래 그런가. 아니 무슨 오늘 뭐 진짜 야 이거 뭐 그냥 막 사랑이. 여기저기 사랑이 곱씨를 마주자. 어? 전화와. 여보세요? 재수씨. 형수님. 재수씨 어디야. 하랑 우리랑 얘기했는데 우리 둘은 찬성이야. 나도. 형수님 축하해요 오디선에 합격했어요. 정말 뚫기 힘든 김종국 오디션에 합격했어. 이야 축하합니다. 은혁이도 좀 바꿔주세요 은혁이. 네 형. 미션이 오늘 둘을 엮어라야 너. 근데 제가 굳이 안해도 되게 그 진희 형 누나가 되게 적극적이어서. 아 그래요? 그쵸 분위기 어떤데. 저 되게 억지로 깨있는 기분이에요. 은혁아 은혁아 너 틀리노트래머가. 그 막 텔레파시 게임 있잖아 여름이 좋아 겨울이 좋아 뭐 짬뽕이 좋아 뭐 짜장면이 좋아 이런 거 있지. 아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요. 강 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여름. 우와 대박. 그러면 바다 산 하나 둘 셋. 바다. 어 맞았어. 맞았어. 야 의자가 짜장면 짬뽕 마지막에 봐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어. 아 여기다 놨어. 짬뽕의 스키림대기. 짬뽕의 스키림대기. 짬뽕의 스키림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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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것저것 다 있네. 토스트 토스트 토스트. 그렇게 그렇게. 우리 다 먹을래. 진짜 맥주 젖을까 우리. 아 어떡해 더 맛있겠다. 나 심지어 오늘 나올 때 또 다이어트 맘 먹고 나왔거든. 너한테 안 돼. 너한테 안 돼. 너한테 안 돼. 알겠어요. 그럼. 현미조에서 젠자빼빵밥. 우리가 먹어야 될 건. 진짜 굉장히. 안녕하세요. 아 근데 우리 게임도 안 하고 그냥 밥 먹어. 그냥 먹으면 돼요. 게임 없어요. 그냥. 일단 먹어요. 그럼. 우와. 이상한데. 이거는 진짜 맛있는 음식은 맘 편하게 먹게 해줘야 돼요.